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주말 행정통합 방식을 둘러싸고 막판 타협점을 찾던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자의 최종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안동과 대구청사는 유지하되 포항 동부청사 불가와 시군구 권한 확대를 고수한 반면, 대구시는 특별시의 권한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경상북도의 결단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오는 수요일을 최종 시한으로 못박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대구시와 막판 협상을 이어가던 경상북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좁혀지지 않은 쟁점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자치권을 확대할지 말지입니다. 경상북도는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시가 이양받아 이를 다시 시군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통합을 통해 시군 자치권을 더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과 농업, 문화관광 등 6개 분야 12개 세부 과제도 발굴해뒀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일단 통합특별시로 권한을 집중시켜 거점 중심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상북도 22개 시군이 특별시의 직접 행정체제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행정기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군의 기능을 자치권처럼 위축시킨다는 이 통합의 기본 체계와 방향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어느 시군이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사 위치 논란 역시 시군 자치권 약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행대로 안동과 대구 두 곳에, 대구시는 포항까지 더해 세 곳에 청사를 두자는 입장입니다. 경상북도는 청사가 세 개로 늘어날 경우 대구시는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경북은 사실상 세계 권역으로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특히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포항 동부청사 설치는 도내 시군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특광역시 체제를 전제한 거라며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경상북도는 쟁점 두세 개를 제외하면 90% 이상 의견 합의가 이뤄졌다며 통합 절차를 장기 과제로 돌리지 말고 계속 추진해 나가자고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렵다며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경상북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